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날이 선생님입니다. 시리아가 뉴스에서 항상 안 나올 날이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제목은요. Meet the Santa of Syria라고 됐네요. 시리아의 산타를 만나보세요. 이런 산타클로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To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Christmas makes a think of Christmas carols, Christmas trees and Santa Claus.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크리스마스란 어떤 날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걸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날이죠.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즈가 주시는 선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날인데요. But when you're living in a civil war zone like Aleppo, Syria, things may be quite different. 하지만 이렇게 시리아의 Aleppo와 같은 내전, 내전이 있는 전쟁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things may be quite different. 여러가지 상황은 상담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Aleppo는요, 어떠한 지역일까요? 전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위험한 내전. 그 나라 안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군과 또 저항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군이 정부군과 반군이라고 하겠죠. 서로 막 싸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The Syrian civil war has dragged on for over five year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안 내전 때문에 그 refugees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 5년 넘게 이런 거가 계속 질질 끌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5년 넘게 이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요. Many of Syria's children have lost hope. 시리아의 많은 아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죠. Rami Adham also known as a toy smuggler of Syria is on a mission to bring back hope to the war-afflicted land. 자, 소위 장난감 밀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smuggle 같은 건 보통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장난감을 막 몰래 가져다주는 시리아의 장난감 smuggler라고 알려져 있는 Rami Adham 씨는요. 어떤 지금 미션 가운데 있냐면 희망을 가져다주는 거죠. 희망을 다시 가져다주는 건데 이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Land, Syria를 얘기하겠죠. 지금 전쟁으로 아주 찌들어 있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미션이 있는데요. When millions have fled the country. 자,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 떠났을 때 Adham a father of six children. 여섯 아이의 아빠인 Adham 씨는요. Went back to Syria 28 times. 남들은 다 여기 위험하다고 떠나는 상황인데 시리아로 28번이나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It's trip, 매번 갈 때마다요. He risks his life to bring more than 80kg of toys, essential food, and medicine to Syrian kids. 자, 매번 여행을 이렇게 28 times, 이렇게 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80kg치의 장난감이며, 필수 음식이며, 그리고 의약품을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한 것이죠. Last June, 지난 6월에는요. Adham walked 13km into the city. 자, 도시까지 13km나 걸어갔다고 하네요. Because the government had blocked vehicles from taking the main road into town. 자, 그래서 이 주도로에서 마을로 가는 이러한 걸 타는 이 차량들이 되겠죠. 그것을 완전히 정부 측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요.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Promising his daughter to deliver the toys. The Senate of Syria didn't stop his humanitarian effort. 자신의 딸에게 장난감을 내가 꼭 가져다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기에 시리아의 산타, 이 Adham 씨는요. 자신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인류의적인 그런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It blips the toys show, serious children hope, and that someone cares for them. 장난감이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시리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신경 쓰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Adham 씨의 이 놀라운, 이 노블한 그런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be safe, right?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Bye-bye.